영감님 지금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감님 왜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영감을 찾고 말아 어디 있어 몰래 숨은 할아버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5분 할머니 손바닥 위에 있는 할아버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감님 어디 있어 영감 여가 있어 난 여태 찾고 다녔는데 일하는다고요 하하하 갑시다 갑시다 하하하 할아버지가 일하기 싫어하시나봐요 안 했나요 아기들한테 안 한다고 아이고 일하기 싫은 게 숨어있었네 사랑해요 티격태격 노부부의 행복한 숨바꼭질 함께하시죠 겨울을 합두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골마을 아침부터 분주하긴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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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마음급한 할머니의 운전기사는 느긋한 할아버지십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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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성격처럼 느긋한 전동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아들의 태양열 발전소 옆 자투리 땅 부지런한 할머니 덕분에 사시사철 푸름을 유지하는 곳이죠 이러고 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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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땅이 많아 그래갖고 그따 내가 때를 다 순갖고 갖고 내가 일이 많아 일을 사서 해야 내가 하라고 아는데 아기들은 다 풀밭으로 놔두라 근데 내가 꼴리시는 게 아 가꾸면 여기서 아이고 거시경 거시마 다 나오는데 생산이 나오는데 남은 땅에 그냥 할머니 욕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지 그런 게 아기들이 난리지 하지마라고 고생한다고 몸 버려가시면서 뭐 어떻게 거지냐고 아기들이 하지말라고 그래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제 놀기도 늦은건 하고 할 일 없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온개로 할머니가 자청해서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함께 일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어디론가 조용히 향하시는데요 태양열 발전소를 관리하려고 아들이 지어놓은 별장 할머니와 함께 밭에 올 때면 이곳이 할아버지의 피난처가 된다네요 아유 아유 이러기 싫어 몸이 무거워서 이러기 싫어 아유 이거 하나 나가서 할머니가 집에 오면 오고 아유 내 말이요 야 방으로 들어가시마 하 태산이야 내 말이요 야 야 아이 뭣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고 있어 맘테리 이러고 있는데 뭐도 반가웠어 야 할머니가 일에 몰두하는 날엔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지만 오늘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네요 할머니가 일 안 시켰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 네 응 뭐지 여기로 와갖고 양념은 성격이 차분하셔 오늘 못하면 내일 허재 그러고 성격이 있어 괜찮으셔 언제 안 늙으신데 나 역시나 그리 안해 반대여 그날 일정 제거 대편 일을 해 그날 끝낸다고 하면 밤쯤이라도 끝내고 어두워지면은 해 넘어가면 지리부터 가자고 그래 지리로 안 간다고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 저 건네서 그냥 저 영감한 놈으로 싸움 한다고 안녕하 그만하면 저리 가 앉아 다 했단 말이요 다 했더라 개축하지 마시오 가 그만 죽고 저리 가 앉아 다 했어 나 합시다 우리 저 재탕 가 앉아 두 사람 사이 긴장감이 흐르는 이때 서울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들은 이미 다 깨고 있었네요 아들이 여기가 카메라가 붙어선게 서울에서 봐 직장에서 봐 네? 직장에서 본다고 엄마 이런 것이 다 보여 저 카메라가 CCTV에 어디요? 카메라가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발전기 관리하려 설치한 CCTV에 일하는 엄마가 보였나 봅니다 아들한테 혼났는데 이러지 말아요 넉살 좋은 남편 말에 한 번 웃고 엄마 챙기는 아들 마음에 두 번 웃고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쉬면 앉았어 근데 내가 거절을 좀 해드려 할머니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건 다 해주네요 아 그래가지고 죽으시오 죽마다 해 주지 말이라고 해 아들 같은 가장이라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영감을 크게 알아야지 서로 일 갖고 서로 서로 주장을 갖고 헌이라고 그러지 뭐 싸움을 일깐 니들 갖고 해 쇼 해 쇼 해 쇼 쌩이 좋아하신 게 참 고장하네 하하하 맛있네 고생한 아내를 위해 할아버지도 잊지 않고 보답을 하는데요 하하하 오강하네 이빨 여지마 이것이 바나나 술이요 바나나 술이요 바나나 술이요? 응 바나나 술이요 그런 게 참 맛있어 할아버지는요? 아나 안 먹어 술 못 먹어 예? 술 못 먹어 할머니 술 안 드세요? 술 통 안 데려 못 먹어 아들이 좋은 공급술을 가셨는지도 할아버지 보셨을 때 할머니 어떠세요? 이쁘고 좋지 몸 전체가 다 좋아 마을에 기분이 좋지 거기서 마을에 천양비가 분하고 한 달에도 정이 들고 날고 오는 거 결국이야 이렇게 65년 세월을 하루도 수십 번 웃고 싸우며 쉴 틈 없이 살아온 부부 늘 재촉해야 행동하는 느긋한 성격의 할아버지지만 이런 할아버지도 행동이 빨라지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전동차와는 다른 속도 일하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향하는 곳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마트입니다 라면으로 모자라 노인들이 먹기 편한 간식거리까지 고심해서 구입하는데요 이러다가 할머니한테 또 혼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일할 때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이럴 땐 또 한마음 한뜻입니다 더 내놔 더 오늘 마지막 먹으면 된 게 더 내놔 자리 고남에다 갖고 왔든지 고남에다 갖고 와 자라지 점심때 만든 김치를 남기는 것 없이 챙기고 다 퍼주고 나면 할머니 뭐 먹고 살아요? 다 먹을 복이 있어 나오는 것이요 남을 주고 살면 베풀면 그가 다 복이 오는 것이요 넉넉한 마음으로 노인회관에 도착한 부부 노인회장을 지금 한 10년 재겠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겠어 과자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잘하겠어 10년간 마을 노인회장 일을 맡아왔던 할아버지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마을 일에 앞장서 봉사를 해왔는데요 회관 구준일을 도맡아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면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집에서는 관심 없지 거짓말한 울어머니 딸이 아니고 안내 청소 여기다 어질고만 돼 이제 절대 안 해 집에서는 아는 사람이 여고가서는 다 관심 온다고 집에서는 일 안 하신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세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이 너무 무서운 것이요 책임을 집에서는 책임 안 지세요 집에서는 할머니가 안 지 넘치는 자상함을 할머니에게도 조금만 나눠주면 좋으련마 집에 오면 솔선수범 마을 노인에서 다시 철부지 남편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 이번엔 귀여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할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 저렇게 따뜻한 저렇게 따뜻한 배가 나온가 봐요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딸이 큰 딸이 파스 떼어버리고 다시 붙여줄게 그는 그냥 손이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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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되왔어 그는 뛰어내버리고 다시 붙여줄게 붙여서 내거 뭐 너 여기다 붙여잉 그렇고 붙여 여기 뭐 해야지 애장에 건강이 먹으시자 그리고 저러면 아래에다 붙여 또 아래에다 붙여 아이고 잡시다 뭐 아이고 할머니 항상 같은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러지 추운데 어디로 내려가서 잡았는가 아 그래 어디 따로 잡았는가 싸움 했자 금방 이제 금방 이해를 하면 편이지 오늘 그 시간이라 많이 엿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입을 덮고 자는 건 부부의 오래된 법칙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을 시작한 할머니 곁에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꼬부라진 망구마 식이요 아이고 깎아버려 할아버지는 일 안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푸념이 커져가는 시간 할머니의 푸념이 커져가는 시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게이트볼 게임에 나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임 장소에 무작정 찾아왔는데요 게이트볼 산매경에 빠져있던 할아버지 뒤늦게야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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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도 되고 할아버지 따라서 손잡고 가세 가세 뻘치러 가세 행님 좋아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보다시피 한참을 가만히 있들 안하잖아 맨날 꼼지락 끓이고 무터고댕이고 오잖아 집이가 보다시피 할머니 이렇게 기부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간식 나눠먹을 생각에 들뜬 할아버지를 위해 보다 못한 회원들이 나섰는데요 애기를 벌려면 애기면 어디로 벌었다고 자네는 신랑 시킨 사람이고 나는 신부 시킨 사람이고 원래 이렇게 조심하실랑 이렇게 안 넘어지게 자네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살다 살다 오늘 참하거나 처음 한 번 들어봤네 아들 딸 몇 낫어? 아들 딸 몇 낫어? 나도 그게 몇 낫냐고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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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안했어 얘 할머니 마음 쉽게 풀어질 줄 모르고 그래서 할머니가 할머니를 위해 나들이를 제안했는데요 이쁘게 해주시오 웬만해선 돈 아까워 미용실 가는 것도 꺼리는 아네 그런 아내를 위해 여자들만 가득한 미용실에 앉아 기다릴 용기도 냈습니다 부럽지? 부럽잖아요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여기 올 저기가 없어 그런데 한몸이 머리 오러 오신 대로 또 할아버지가 따라오시고 모셔 가고 그게 부럽지 아따 뿌리고 그러니 이쁘네 이쁘 주변 부러운 시선에도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 할머니 이럴 땐 또 다른 비법이 있죠 잠옷 두 아래 있어 잠옷 두 아래 있어 여자들 거 할아버지 뭐 찾으시는 거예요? 잠옷 잠옷이요? 웬 잠옷이요? 할머니 사주게 할머니도 여자 선물에 약하거든요 이리 와봐 여자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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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두껀놈으로 여 두껀놈으로 여놈으로 사 여놈으로 여놈으로 여놈은 이쁘잖아요 아 그 노란놈도 이쁘구만 여놈 여놈으로 사유를 사서 사야 하는데 너무 질문 잘라야 하는데 여놈이 되겠니? 이끼오가 이끼오가 예숭아 자부심이 없어서 하나 사주려고 진식부터 안 먹었는데 오늘 내가 사주게 좋겠어 상관없이 원하는 밥 못 이기는 척 마음을 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곳 구경도 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될 법한데. 그저 살림과 일밖에 모르는 아내가 늘 안타까웠던 할아버지. 이렇게나마 할머니를 데리고 나온 게 흐뭇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꽃 좋아하세요? 할아버지 많지는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셔요. 꽃을요? 우리 집 태양광 발전소 있는데 꽃 한아버지가 다 연결놨어. 풀은 안 뽑아도 꽃 안 나는 지크게 연결돼. 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나는 꽃 좋아해도 일이나 신경 쓰지. 꽃에 다 신경 안 쓰지. 꽃이 좋은 게 예쁜 게 좋아하지. 풀은 안 뽑는데 꽃 안 나는 지크게 연결돼. 할머니가 예뻐요? 꽃이 더 예뻐요? 할머니가 이쁘세! 일일이 설명 안 해도 할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할머니. 이럴 때면 배짱이 남편이 참 고맙습니다. 이날 오후. 왔냐? 밖은 사람이 언니라고 욕 봤다. 우리 공주 왔냐?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려 함께 식사를 하는 막내 아들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할아버지 이분들 누구예요? 여기 손졌다. 여기 손졌다. 여기 작은 며느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효자. 벌써 앉아 오빠 요리 안 하네. 효자는 효자예요. 막내들. 막내드님이요? 가까운 게 있으니까 제일 효자지. 먼데 나면 잘해도 이렇게 올 수가 없지. 아들 부부가 왔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법. 저녁 밥상 준비하려 또 분주해지는 할머니. 도울 사람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들들은 나보고 어째서 며느리더라도 엄마는 서서 막 그러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요상해. 나는 혜연이야. 진짜 요상해. 할머니가 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셔서 걱정이긴 한데 그만큼 또 건강하시다는 증거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직접 만든 음식들로 꽉 채워진 밥상을 두고 자식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 큰 보람을 느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더 잘 먹었지. 서울 성은 8시 세계대야. 우리 현이가 사신 거 먹어야지. 아이고 잘 말놓고. 영감님 덕분에 오늘 구경 잘했어. 어머니. 그렇게 항상 다니세요 어머니. 부모님이 다정할 때 행복한 아들입니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다니시면서 좀 여유롭게 좀 같이 손잡고 다니시면 더 좋을 텐데. 그거를 못 하시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부가 이렇게 안 맞을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너무 잘 받는 부부예요. 두 분이 똑같으시면 부딪히실 텐데 서로 한쪽 부족한 부분 또 한쪽이 보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제가 봐서는 환상이에요.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사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막내 아들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오이팩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귀여운 선녀의 아이디어라네요. 나는 안 붙였는데 애가 오래 많이 열었는데 영감님 껌쟁이가 하도 얼굴에 있어서 내가 한번 붙여준 일이 있어 올 여름에. 아, 좋지. 물 손으로 발라준 게. 쌀다 본 게 참 오래 더 쌀고 볼 것이. 바로 떨어져 버리니. 걱정 말아. 보통의 날들을 지내다 보면 숨바꼭질 하듯 찾아오는 행복. 그래서 부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한 숨바꼭질을요. 영감 어디 있어? 나 찾으러 가요. 영감 어디 있어? 야? 영감님 어딨어? 야, 찾고 다니는데 어딨냐고. 어디 갔어 야? 할머니 왜요? 영감님 찾으러 다녀요. 어디 갔어 야? 영감. 영감님 어딨어? 방은 다 찾아도 없구만. 응? 거기가 있구만. 저한테 찾으러 다녔는데 여강이 왜. 아이고, 당연히 찾으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요? 욕 봤네, 욕 봤어. 응? 욕 봤어. 갑시다, 이러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하하하하 마음이 맞아야 좋지. 다 마음이 돼야 서로 같이 좋게 하고 지낸다고 말이야. 남들이 만나가고 똑같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남매가 아닌데 다 이해하고 살아야지. 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렇게 뜨는. 영감 보지, 안 돼. 이렇게? 그러지. 그러한다고. 우리 손가락처럼 지었거든. 그만해, 그만해.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 아니, 어쩌냐고. 이거 제발 봐야지, 안 돼. 끝? 응, 나도. 난 이 동안 못 두드려야 해. 왜요? 왜 또 두드러야 해, 그럼? 아니, 맨날 믿잖아. 맨날 믿지 않아. 맨날 믿지 않아. 맨날 믿지 않아. 뭐지, 맨날 믿지 않아. 거인다руш. 껊 ه тебя кат고ta하는 tenían אב reservations. 거인다raid 사結果.. 소리의 여름 지민다는 것을 알게. 마이 죽여hed αν computation Google ne 인류 proposalens俱 audible. 마이停atile 데뷔тер이나 추후 그 디지털 선생님들 ad제했습니다. incluso역 tiếng네 Gesetz clockwise 씬 webpage fathers. 내가 이렇게 chyba 있어. 하나근 마이 баг이 esimerk하며 transmitime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ids Pool Your Metricot 삼ig onion pays usuamos 시!' 아멘